여기가 터질 수는 없대요. 그 사실은 누구야? 당연한 사람을 들어보니까. 죄송합니다. 이제 우리는 회사를 보지, 사랑하지. We love our... We love someone. 아, 진짜. 아, 유진이 형 왜 훅 들어오는데? 그러니까, 이제 보라고 얘기하네. 아니, 특히 담임이랑 나랑 제이홉은 이 회사 많이 사랑하잖아. 아, 그럼 사실. 나머지는 뭐. 아, 나머지는 뭐. 아, 나머지는. 나머지는 사랑, 둘 해도 되는. 맞아, 나머지는 사랑, 둘 해도 되는 사람. 나머지는 양이 될까 봐. 나머지는 뭐, 뭐야, 안 깨닫는 게 있어. 아, 나 이해했다, 아유. 야, 왜 그래. 아무리 센스 왜 이렇게 더 사랑한다, 이거. 너도 워낙 사랑하고. 그치? 그치, 이제 막 우리 막 부터 오잖아, 그치? 나는 내가 진짜 사랑해. 좋아. 자, 아무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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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알게, 농담. 농담은, 농담은. 스크리니? 뭐야, 이게. 아무스는 정말 오늘 맛보기로 대면 공간을 해봤는데 저는 좋은, 저기 썼고. 아, 이게 저도 간만에 영어를 사람들 앞에 선다니까 제가 진짜 말에 안 나와서 좀 제가 공연 때 벅끄러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. 아, 이제야, 내가 말 좀 때랑 안 했는데 한국말로 소화하시면 다 안 들으셨는데 근데 내가 이때까지 본, 아이고, 이제 바이브로 안 하는 거, 이제 바이브로 안 하는 거, 이제 바이브로 안 하는 거, 이제 바이브로 안 하는 거. ouri. 아, 막 이런 느낌일 fuera 다. 모든 게 있다. 모두가 또 달성준이까. 쉽으로 따라osaic 한 범계의 이다. 한 범계 하면 안あります. kuin forever àsing me, mex chicken gaping. krit, only forever does not that . 저희는 잠깐만 얘기한다. 너무 오랜만에 공연을 함 그럼 하나 rates asing me? 그렇죠? 너냐? 아무튼 뭐 저렇게 다음 dön Resendments voor marking me? none of those who at-nement. 아, 그 JOHN da, deinen. 이 아팬트 민 업입. 이어 한국말로 오므를 우리의 갔어요 어 이거를 미국 대비 4년만에 받을 줄은 상관없어요 진짜 여기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정말 뭐 어떻게 사람들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4년 전에 정말 대비조차 무서워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으로서 4년만에 이 대상 올해 가수상 Boys는 이걸 별 거야 제하게 아까도 다 가 gebe 막은 말씀드려야 하죠 아 아 그 contain 어떤 일이 있을진 자가야 기 되는 이제는 수 없지 않도록 즐겁게 radi 1비 전고 노력을 만가 그리고 이 14 but we 가 선배니 패을 시켜 보rael 할 때의 외차 한 것은 보다 아 아 아 어색을 저희의 모아 가지고 에 어 어 그렇죠 예 나올 수도 있음 으 아 부업 성장에도 아 남자리 사람의 머리 찌어 잡아서 얘기했다고 아 아 예 뭐 저희도 부사 같습니다 3 벌써 너무 나이 오늘 으 어떤 역한 4 예 알 investigate 뭐 저희 아 sage 나ioni 랄가 시간이 많약 다수 여러분과 함께 rebellion 쌓는들을 바타서 참 대 간의 아 레알 해버 구리고 이렇게 뭐 쉬onos 같이 보는걸래 그래서 하나 찍어 왔으면 할 수 있어요 어미했다 네~! 하면서 hasula 나는 그날 algorithm 하시면 이게 끝이 아니죠 야 외출을 많이 나왔다 더 월 라이브에서 뭐 아이가 나야 됐다 너는 우리 와야 깜빡보다 지금 이 초에 많은 명의 이 아닌 분들이 지금 영상을 하라고 봐대 사이에 우리가 우리 빨리 끝나고 해야 될 걸 볼 수 있을까 마사고 한테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아 진짜 이거 하실 거에요 진짜 그 얘기하고 싶었고 아저요 저 카메라 뒤에 1,500만 명이다 생각이에요. 먼저 웃어는 hustle 정말, 그리고 오호 이번 에웸 바위드 어서 포장한 특히나 아이가 걸까 썩어 보게 하고 말자 말까 또 뭐 난 있어야 할까 어 어 배고 해놨어 오롱이라 그래 옥이나 만해지면 이렇게 줘 아 진짜 약간 그런 에티티도가 되요 이 아우 면 자체도 우리를 빠를 너무 오랜 말이야 우리 받아들인거 달라서 제한 2주의 안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동안 저희 몸 관리하고 목 관리하면서 준비해시가 오랜만에 약간 대면공원에서 살짝 얼탱한 게 있었지만 이번에 막 봤으니까 콘서트 때는 그냥 목푼을 쳐서 바로 그냥 목푼을 쳐서 바로 그냥 목푼을 쳐서 바로 진짜 포커스 온! 보여드려줘 포커스 온이 뭐예요? 집 쪽으로 뭐 먹어야다가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 온이 뭐 먹었어, 포커스 온이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말할까? 자, 마지막으로 그냥 그냥 짱 하면서 끝내주죠 우리 육년은 안고 싶어하는 거잖아 자, 나 뭐가 뭐가 뭐 할까? 뭐지? 뽑고 싶어 뽑아서 커서서 좋은 거였어 콘서트 아 예 보니 저의 이니까 사실 볼 수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저의 장사 도착이니까 형 형 많이 먹어서 우리보다 많이 먹었어 자 더 하다 하고 좋지 그 말하고 조연 날씨가 있으나 알 수 있을 수 있구요 의미가 합니다 자 뭐 고거하고서 합시다 왜 이렇게 먹어서 보셨죠 자 조가 써 아 그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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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왁기